정신 박수 정신 박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너를 위한 글자에서 도미니코 만초니 역할을 맡았던 이좀석입니다 어쩌다 제가 공연 전에 가위바위바에서 져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많이 익숙한 점이 많았겠지만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막공서감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1월부터 공연이 시작돼서 벌써 3월 말까지 이렇게 왔는데 보셨다시피 되게 아기자기한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와서 공연을 타면서 관객분들을 맞이하면서 이제 얻었던 행복이 되게 컸어요 너무 즐겁고 따뜻했고 제가 이렇게 받았던 감동과 위로복처럼 관객분들도 너를 위한 글자를 통해서 조금의 위안과 행복감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마나 롤라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레브리먼 특유의 이신희입니다 오늘도 또 두 달 반 이라는 공연 기간이 또 흘렀습니다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은데 아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일단 저희 일단 가장 먼저 감사드리는 여기 계신 우리 마나 롤라 이웃사촌들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회 이제 보다 더 나은 공연을 위해서 항상 훔쳐주시는 상주 스태프들 그리고 컴퍼니 직품들 그리고 같이 이렇게 무대에서 캐럴 그리고 정말 많이 의지했고 정말 많이 도와줘가지고 제가 행복하게 공연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어제 이제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좀 생각이 이제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이 작품의 대본을 읽었을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처음 읽었을 때 느낌이 이 작품 속에 있는 인물들이 각자 이제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성숙해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공연을 이제 매일 거듭하면서 더 이제 그런 것들이 와닿으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저 하튼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받은 이렇게 따뜻한 것들 이런 것들 저도 더 겹히면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우리 너를 위한 대차 네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캐롤리나 역의 주사 오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참 음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잘 걸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정말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작품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고 또 다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잘 잘 잘할 수 있는 우리 마나룰라처럼 그렇게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까먹고 싶겠지만 제가 진행이었습니다 짧은 포토타임 갖고 저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자 왼쪽 아 모이실까요? 네 네 올라가고 아 안 썰 아 설까요? 설까요? 어떻게 더 예쁘게 달아요? 아 네 자 왼쪽부터 자 자 가운데 자 오른쪽 자 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네 마무리를 하고 부탁했습니다 도와줘 도와줘 감사합니다 네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네 잠깐 조심하시고요 네 황사도 조심하시고요 네 돌아가시는 길 네 안전하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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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당신을 한번 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진짜 안녕. 진짜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